1. 랩 케이블 스트랩 버튼 네, 셔미드 이템의 김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, 짠! 레비스에서 나왔어요. 락 케이블 스트랩 버튼 얘는 보통 우리가 락? 스트랩 락? 되게 많이 사용하잖아요. 연주시에도 굉장히 악기의 안정감을 주는, 스트랩과 연결부의 안정감을 주는 그런 장치인데 얘는 진짜 원버튼 형식으로 나와서 스트랩을 벗고 멜 때 그리고 악기랑 분리할 때 굉장히 편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. 여기에 버튼 형식으로 스트랩 락을 뺄 수가 있어서 누른 다음에 빼면요. 바로 분리가 되는 그런 형식의 원버튼 스타일의 스트랩 락킹입니다. 보통 다른 레비스에서 나온 것도 그렇고 다른 회사에서 나온 거는 뭐 들어가지고 빼고 잘 빠지지도 않고 연결할 때도 이렇게 뭐 이렇게 후크처럼 걸고 막 이랬는데 얘는 그냥 이 악기가 있으면 바로 이렇게 꽂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사실 악기를 두세 개 사용하시는 분들은 스트랩 락을 이걸로 다 교체를 하시면 그냥 내 길이에 맞는 스트랩을 정해 놓은 다음에 악기만 바로바로 빼서 스트랩 교체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. 이 원버튼 시스템이 진짜 되게 중요한데 게다가 빠르게 하는 것도 하는 건데 굉장히 안정성 있게 딱 잡아줘서 탄탄한 느낌을 되게 주는 그런 스트랩 락입니다. 네, 가격은 22,000원이고요. 하나에 두 개 이렇게 한 세트로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한 두색 제품 구매를 하시면 여러 가지 제 악기에 장착을 해서 사용하시면 연주할 때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레비스 락케이블 스트랩 버튼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!